카드 두 장을 면합시킵니다 빠밤 아이세상 이게 뭐야 이래놓고 슬라임 주는거 봐 개같은게 나도 가지 줄거지 아 이거 뭐 어떡하라고 신경독은 좋은데 총매가 에바아닌 어 단검 분석 단검 분석 단검 분석 사일런트 억제기 슬라임 킹 킹 슬라임 슬라임한테 총매에다가 복제 포션 쓸깡 나왔죠 이 근데 이래놓고 첫 턴에 도관 나오 첫 턴에 총매 빠지면은 그러면 다음 게임 가야지 뭐 저비 수빈 사일로 수빈 신비 시비 시비 수빈 수빈 스티 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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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이 사일런트가 하천장 무사히 첨탑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근데 아이언 클랩 엔딩 보면 첨탑 다 불태우던데 사일런트 엔딩은 그냥 밖에 나가서 바람쐬는게 다 더미 사일런트 엔딩은 그냥 다 불태우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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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일런트 엔딩은 그냥 그냥 다 불태우던데 사일런트 엔딩과 띠용 띠용 킬해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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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을 많이 볼까 엘리트를 많이 볼까 불 불을 많이 보는게 않겠지 폭주 강화구 영채화에다가 유령의 영상도 강화구 아 텅스텐맞트나 오리아를 곧 있으면 좋겠는데 우유 황 맑 헐 어이... 습.. 강호날렌 아.. 젠장 그저진겐 밴반지가 드로우 좀 작작 말리라고 넣어준 유물은 아니야 하지만 어림도 없지 달놀림이 지금까지 세 번이나 나왔네 으악 잘못 눌렀다 근데 좋은거 나온다 저거 안 나오냐 괜찮은 전략 전략은 괜찮 안괜찮 으응 내가 이겼어 잘가 시찰 폭발 시찰 폭발 넣어야되나 안 넣으면 안되겠지 현두미 현두미 신경독쓰구 계기면 되긴든 안 넣을 이유이죠 여홍채와 유령여홍채 안잡히는데 덱스물대장 다 털려면 음 음 내 턴을 봐도 다 못헀는데 카카는 뭘로 주냐 카카 악 … 쿠스 젤이나ot 헿 ход eles 静 Senhor 12 천 엘리트 좀 더 잡고 다녔어야 현둠이 재바라니까 나오네 돌겠다 미친 현둠 미친 현둠 미친 현둠 미친 현둠 미친 현둠 아잇 숙매 누가 선선 발라내냐 아이론 너글블 코스트가 그렇게 필요 없었을란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안돼. 세머냥을 입었어야지. 비싼 상자로. 비싼 상자로. 비싼 상자로. 비싼 상자로. 비싼 상자로. 비싼 상자로. 아, 제발. 수비 턱벌레. 비싼 상자로. 하이구 초소타 아니 수빈이 아니 됐어 그럴수도 있지 꼴랑 9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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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말자 제발 얼눈 없냐 이 얼눈은 이랜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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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도라이 같은 게임 진짜 아니 폭주 속맨은 왜 맨날 선선임 아니 이 정도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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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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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그라이크 캔. 포션 사는 게 제일 낫겠지. 포션 사는 게 제일 낫겠지. 아잇. 불에서 잘 걸 그랬나. 이거 체력. 체력 엄청 아쉬울 것 같은데. 아잇. 진짜. 진짜 복수 타이밍 그지 같네. 개그지 같네. 진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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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주총매. 왜 맨날 선천으로 기어다오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